안녕하세요. 일카가입니다. 6개월 만에 왔습니다. 라라피에 아예 어두운 게 좋은 건가 편해서 사실 혼자서 해볼까 생각했다가 아니 왜 그렇게 잘하는데 이러다가 다른 애들도 한번 눈도 마주쳐보죠? 오늘은 미용실로 가는 날입니다. 저는 청담에 왔어요. 진짜 살렸어요. 이게 머리가 갈색이거든요. 여기 빠져서 밑에 쪽이 그래서 깔끔하게 할 예정입니다. 6개월 만에 왔습니다. 라라피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강아지가 있습니다. 음색 어떻게 아까 갈색이 됐잖아요. 정리만 부탁드리고 싶어요. 깔끔하게 깔끔하게? 어둡게 톤 다운하는 느낌? 검은색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밝아진 게 신경 쓰이는 거지? 맞아요. 이 정도 머리 컬러는 괜찮은 거야? 아예 어두운 게 좋은가 보다. 편해서 편해서 계속 내 여름이라 버스팅하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? 아 진짜 힘들어요. 저 혼자서 하기 시작했거든요. 뭐 했다고? 혼자서 하기 시작했어요. 이제 유명해져서? 아니 그건 아니고 앞머리 저번에 빼고 부탁드렸는데 맞아. 오늘도 빼고 부탁드릴지 고민 중인 거예요. 아 그래도 돼. 그냥 안 해도 될 거 같아. 괜찮아요? 여기도 하지만 약간 아예 안 바르지는 않을 거 같아요. 네네네. 자연스럽지는 할 건데 앞머리는 안 해도 될 거 같아. 어 샴푸하면서 어차피 약간 블렌딩하는 정도 같이 할게요. 네 알겠습니다. 네. 사실 혼자서 해볼까 생각했다가 아니 왜 그렇게 귀찮아하는데 이러다가 또 청담도 한번 나와보는 거 이런 애들 또 한번 눈도 마주쳐보고 어 친구가 예 그거는 아니지 해서 아 그러면 미용실 가야 되나 얘기하고 있으면 다음날에 샘한테 연락 네 온 거예요. 그래서 아 진짜 갈 때 됐나 보다. 근데 6개월이에요 벌써 아 진짜 아 진짜 그 다음 책에 나온 게 6개월 전이라고 맞아요. 1월이었어요. 2월. 1월 초. 그 전에는 1년 만에 온 거고 아 맞아요. 맞아요. 봄에 저 연애안이라고 언니 입고 살아가지고 아니에요. 저 말했잖아요 그 연참 봤어요. 그 캠핑 가서 검은색 강아지랑 친하게 지내가지고 너무 귀여워 오늘 아침까지 이따 왔어요. 아 진짜요? 왔다 갔다 왔어. 그냥 미용한 강아지가 너무 감동적인 말을 줬어. 네. 너무 행복한 영상이었다고 그니까요. 막 얼굴보고 말해주고 싶었대. 그러니까 캠핑장을 가는 건데 개를 보러 가는 마음이 더 커가지고 네네네네. 아 또 올 때는 우리 강아지도 아닌데 막 마음 아프고 그냥 울었잖아요. 맞아요. 사람들이 도대체 외우고 살고 이사님 자기도 이해가 안 간절거 저는 같이 우신 줄 알았어요. 두 분 근데 오늘 올 땐 그러더라고 마음이 잠도 안 좋대. 같이 슬픈데 네. 한 사람이 슬퍼하면 약간 그 제가 같이 슬퍼하는 걸 표현을 잘 안하거든요. 더 슬퍼지니까 네네네. 괜히 그냥 저는 괜찮은 척 네 알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네. 이렇게 가끔 유튜브 보고 계시거든. 아 그래요? 그냥 사다월이랑 무장팀이랑 나라랑 스페셋 케이가 너무 재밌대요. 너무 웃겨요. 지금 그렇게 사다월이 편집한 게 너무 재밌고 나라 게임 재밌어서 오고 싶게 만든대요. 아 그래요? 머리가 예쁜 게 아니고 아 머리는 당연히 예쁜데 너무 웃겼어요. 안 좋게 얘기하는 글이 할 수 없더라고. 맞아요. 착해요 다. 나도 항상 얘기해. 하나는 정말 예쁜데 마음이 더 예쁘다고. 그래 보는데. 다행이다. 처음부터 일곱 살이었나요? 이제 일곱 살 돼. 10월 30일이 생기거든. 진짜 그때는 중년 아저씨. 아저씨 아저씨 아니에요? 아저씨 맞아요. 아저씨. 일자로 떨어뜨리기가 쉽지가 않을 거야. 맞아요. 맞아요. 난 그걸 아니까 뿌리를 꺾어놓고 이렇게 해야 예쁜데 평생 힘들 거야. 맞아요. 거전도 안되고 마음대로 안되고. 맞아 맞아. 근데 이게 약간 손상이 되면 좀 말을 잘 듣는데. 맞아요. 손상이 안될수록 고집이 세. 그래서 탈색했을 때는 잘 되는데. 네. 근데 지금도 그냥 여신걸이 하면서부터 애매잖아. 네. 진짜로. 맞아. 그런지 알지. 그쵸. 난 알고 있었지. 아. 뒤에서 봐도 예쁠 것 같아요. 뒤에서 봐도 예쁠 것 같아요. 얼굴을 미친 거 봐야 돼. 쌤이랑 같이 데뷔할게요. 망해?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기분 전환 되잖아요. 네. 너무 예뻐요. 대박. 그러니까 나오라고 귀찮아하지 말고. 잘 나와야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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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으로. 진짜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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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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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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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봐요 저 이거. 나도 사용하는 건데. 모바일 손상 됐을 때 쓰는 샴푸기는. 약간 부풀지 않게. 좀 살랑거릴 수 있는 느낌. 좀 부개감 있게. 요거는 트리트먼트 아니고. 네. 동전정도 짜서 모바일 끝에 바르면 돼 그렇게 하고 자연건조하거나 말리면 되거든? 알겠습니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진짜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오늘도 너무 예뻐 친구 잘 만나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렇게 이렇게 머리가 예뻐졌습니다 이렇게 머리 잘 바꿔왔고요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감동적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 번 해볼게요 부드럽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